좋아요 구독 개장하고 31분 30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다 펀더멘탈 저희가 매일 이렇게 9시 반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코너를 조정을 좀 앞으로 해가지고 미리 좀 장 시작 전에 말씀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선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좀 튀는데 9시 반이나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성공한 면은 좀 있고요 저희가 증시 8에서도 8시 반에 이건 4 지금 4 이 코너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AP 위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주가가 플러스 5%, 6%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맡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되게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주식을 골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증시 8, 증시 9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센티멘탈 펀더멘탈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지금 미리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CS 윈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 펀더멘탈로는 조선업종에서 한 가지 가져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간단 드리겠습니다 자, CS 윈드부터 이렇게 센티멘탈 종목 분위기 좋은 종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먼저 이렇게 훑어드리겠습니다 CS 윈드, 메리치 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의 리포트를 4월 10일 날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거치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목표 주가도 소폭 플러스 4% 이 정도 그냥 올렸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4월 1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가 풍력 관련돼서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목표 주가를 조금 세게 좀 불렀죠 12만 원 그래서 아까보다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미국 공장에서 증설이 시작돼서 이게 내년 하반기에 완성이 된다고 한 거고 미국 공장이 하반기에 되면 누가 이걸 사가야 되잖아요 그 수주 협상을 이미 미국의 GE라는 데하고 많이 진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리포트를 쓴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AMPC라고 해서 IRA, 에너지 감축법 관련돼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특집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나 봅니다 아직 그렇게 협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좋게 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골라왔고 목표가 12만 원의 1분기에 영업 흑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올라올 거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진 투자정권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게 금년 영업이익률 예상 수치거든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여기서 아마도 더 좋아지는 아마 예상 이익 추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메리츠 증권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이런 견해를 유지를 하는 그런 게 많이 반영돼 있던 반면에 최근 하루 이틀 오늘까지죠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매기가 2차전지 쪽에서 나왔든지 어서 왔든지 조금 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외국인이 좀 주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금 올라오는 목표 주가가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왔다 아까 유진투자증권에서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만 원 어기까지 많이 근접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좋은 분위기 이렇게 좋아지는 주식으로 오늘 CS 윈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식으로 이제 펀더멘탈 주식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4코너에서 대우조선 해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5% 6% 올라가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도 같이 봐야 될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제목을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1등으로 남아있은 여건이 조성하다 대장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쪽 이 회사에서는 삼성증권인데 엔진 사업 쪽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엔진 사업 쪽에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이익 모멘텀이나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쪽 메리츠증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그쪽 엔진보다는 이쪽 LNG선 이쪽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은 LNG선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가서 잊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NG선 2차 물량이 점차적으로 나오면 조선업 쪽의 분위기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3에서 11.4로 올라가는 시기로 돌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전까지 조선업이 상당히 적자를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겟은 2024년에 2.3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게 PBR이나 PER 이걸 멀티플, 배수를 영어로 하면 멀티플이거든요 그런데 그 타겟을 2.3% 2.3배로 해서 16만 원을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조선 강력한 리포트를 4월 13일에 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닷권이잖아요 주가 올라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권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르는 업종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중에 조선업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있는 22년 영업이익률에서 갑자기 플러스 3%로 거의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6%포인트 정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고 24년 가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하시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계류율을 보면 목표 주가 계류율 45%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45% 저희가 목표 주가 계류율을 말씀드릴 때 항상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와서 25%대 20%대 여기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는 25에서 30%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 계류율이 좀 좁아졌죠 그래서 이제 25% 20%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데 이 회사는 45%고 아까 주가 봤습니다마는 크게 떨어질 것도 없이 밑에서 지금 바닥을 겼던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노트에 좀 적으셔야죠 HD 현대중공업 그래서 펀더멘탈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센티멘탈로 오늘은 CES 윈드 펀더멘탈로 HD 현대중공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